먹는 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감정, 욕구 또는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꿈 속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갈망, 만족감 또는 불안감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꿈은 꿈에서 나타나는 음식의 종류, 상황,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다양하게 나뉩니다. 심리적 갈망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 먹는 꿈은 꿈꾸는 이가 무의식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갈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배고픔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감정적, 정신적인 갈망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과 관심을 더 원하거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의 해소 음식을 먹는 것은 종종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먹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과식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긴장감을 무의식적으로 풀고자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풍요와 자원의 상징 먹는 꿈은 풍요와 자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이 풍부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지식, 경험, 감정적 풍요로움에 대한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앞둔 심리적 준비 상태의 음식을 먹는 꿈은 변화를 준비하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심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음식을 먹는 꿈은 그 음식이 의미하는 특정한 상황이나 감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의 표현 먹는 꿈은 또한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꿈꾸는 이가 현재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있거나 자신을 충분히 돌보지 않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은 주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긍정적인 경험을 할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이의 욕구나 필요가 충족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배고프지 않은데 먹는 꿈, 배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계속 먹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태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또한 꿈꾸는 이가 무언가를 과도하게 소비하거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먹는 꿈, 단 음식을 먹는 꿈은 주로 즐거움과 행복 또는 욕망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단 음식을 먹는 것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단 음식을 먹는 꿈은 현실에서 지나치게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거나 감정적 불균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 꿈, 매운 음식을 먹는 꿈은 강한 감정이나 도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도전적인 과제나 강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남기는 꿈, 음식을 남기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자원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꿈꾸는 이가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의 필요성 먹는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있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에게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갈망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 먹는 꿈은 종종 정서적 갈망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반영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사랑, 인정, 안정감 등과 같은 감정적 욕구를 더 원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의 해소 먹는 꿈은 스트레스와 긴장의 해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종종 위안을 주는 수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먹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스트레스를 무의식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삶의 풍요와 자원에 대한 갈망 먹는 꿈은 삶의 풍요와 자원에 대한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물질적, 감정적, 정신적 풍요를 더 원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해 일단 음식을 먹는 꾸만 젊은 여성이 꿈에서 사탕을 많이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최근 이별을 겪고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감정적 위안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살해 이 과식을 하는 꾸만 남성이 꿈속에서 끝없이 음식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이 커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나타낸 것입니다. 살해 3특정 음식을 먹는 꾸만 여성이 꿈에서 생선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많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심리적 준비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먹는 꿈은 다양한 해석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꿈꾸는 이의 현재 상황, 감정 상태, 그리고 무의식적인 욕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먹는 꿈은 단순히 배고픔을 반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갈망, 스트레스 해소, 변화에 대한 준비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할 때는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꿈꾸는 이의 현재 생활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리비 조개 먹는 꿈 현재 처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익히지 않은 날 것이라면 여행 갈 일이 있다. 가족이 둘러앉아 오징어 볶음을 맛있게 먹는 꿈 집안에 질병이나 우한이 생기게 된 가지를 따 먹는 꿈 아이가 생길 기쁨이 있다. 태몽 각종 달 음식과 무침 등을 먹는 꿈 각종 바이러스와 독성이 강한 내균과 외균이 몸을 파먹는다. 각종 볶음 종류의 음식을 먹는 꿈 질병으로 인해 몸과 팔다리가 쑤시고 어지러움이 생긴다. 배탈이 난다. 각종 찜, 튀김 등의 음식을 먹는 꿈 장질부사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으로 고열이 나고 두통, 설사, 장출혈 등을 일으키며 오래도록 앓혀진다. 신경통, 관절염, 몸살, 두통 등이 발생한다. 각종 회를 먹는 꿈 실제로 유행성 간염과 바이러스로 내균과 외균이 온몸을 파먹는다. 전염병이 생긴다. 감나무에 매달린 감을 따먹는 꿈 일이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돼 나가고 모든 일에 이익이 생기며 이성교제가 성사되기도 한다. 감을 사먹는 꿈 관청이나 회사에서 주어지는 일이 수월하거나 많은 이득이 생긴다. 각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온 식구들과 맛있게 실컷 배불리 먹는 꿈 맹독한 유행성 질환으로 온 가족 또는 온 직원들이 앓게 된다. 개구리를 먹는 꿈 개구리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는다. 또는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거북이를 죽이거나 잡아 먹는 꿈 가까운 장래에 매우 불길한 사거나 초상이 난다든지 우암과 손재가 발생하게 된다. 건더기는 없고 국물만 있는 고기국을 먹는 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 거린과 음식을 같이 먹는 꿈 가까운 장래에 상사나 선배에게 초청되어 푸짐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개장으로 밥을 맛있게 먹는 꿈 여행성 감기나 장탈이 생겨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질병, 우환, 사고 등이 발생한다. 경찰관으로부터 밥을 받아 먹는 꿈 유치장에 갇히게 되거나 질병에 걸린다. 계란을 먹는 꿈 시험에 합격할 길몽 명예가 퍼서 노력의 대가를 얻을 꿈 고구마 먹는 꿈 건강하고 집안의 기둥이 될 아들이 태어난다. 고깃국을 먹는 꿈 일의 어려움이 해결돼 좀 더 편해지는 꿈 고추장찌개 또는 고춧가루를 넣은 음식물을 먹는 꿈 정력적이고 자주적인 일에 종사하게 된다. 곶감을 먹는 꿈 좋은 일에 관여할 징조의 꿈이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조개나 과일 등을 받아 먹는 꿈 공중에서 떨어지는 조개나 과일 등을 받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 사회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점차 많아져 재물을 모으게 된다. 곶감꼬치에서 곶감을 하나씩 빼서 먹는 꿈 희타물려 모아둔 재물을 죽음식 쉽게 없애버리거나 죄다 탕진한다. 과일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먹는 꿈 시험, 취직, 계약, 진급 등 큰 소망의 성취가 있게 된다. 과일을 먹는 꿈 태몽일 경우에는 유산이 되며 일시적으로 어떤 일을 책임질 것이며 통째로 삼킨 사람은 권리나 명예를 얻는다. 과자나 사탕을 잔뜩 먹는 꿈 성욕이나 명예의 충족을 의미하는 꿈 과자를 먹는 꿈 위장의 상태가 나빠지는 전조이다 신경성 스트레스를 줄이기 광채가 나는 큰 비추여를 먹는 꿈 태몽으로 주부와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절을 낳는다. 꿈 속의 황금빛이 찬란하다. 구더기를 먹는 꿈 구더기는 재물, 횡재, 먹거리, 돈의 상징이다. 구더기를 먹는 꿈은 횡재를 하게 되거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해 실마리를 찾는다. 구더기가 많이 있을수록 재물이나 행운이 커지게 된다. 국물은 없고 고기만 있는 국을 먹는 꿈 자신의 할 일이 많음 좋은 일을 할 꿈 국물이 전혀 없는 우동을 먹는 꿈 일의 진전은 없고 계속 장애가 생겨 풀리지 않는 등 심신의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를 암시 국수 라면 등의 면 종류를 먹는 꿈 명예가 나거나 좋은 사람과 만나게 될 진조를 의미한다. 국수를 먹는 꿈 좋은 인연이 맺어지며 원만한 교제 및 순탄한 거래가 성립되고 이권이 늘어나게 된다. 국을 먹는 꿈 국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일이 순리대로 풀리지 않거나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한다. 국제적인 기빈들과 함께 만찬회에서 음식을 먹는 꿈 국가적인 행사나 윗사람이 주최하는 모임에 초대받을 진척 군고구마나 찐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꿈 위장병이나 복통으로 쩔쩔 맨다. 외행성 질환, 구토, 빈혈 등이 생긴다. 기름진 햅쌀밥을 먹는 꿈 기름진 햅쌀밥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과 이권이 들어오고 사세가 확장되는 등의 기쁨이 있다. 긴 식탁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는 꿈 어떤 직장이나 단체가 질서정연하게 일을 처리함을 뜻한다. 김밥을 썰어 먹는 꿈 배탈이 나거나 몸에 수술을 하게 된다. 장질환, 치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다. 기미 모락모락 나는 밥을 맛있게 먹는 꿈 경제적 풍요로 안정된 삶을 이어나가는 꿈 깊은 계곡에 있는 약수물을 떠먹는 꿈 실제로 속이 후련하고 머리가 맑아진다. 고통 근심이 사라지고 진리를 터득한다. 법 감기에 걸리기도 한다. 까마귀가 죽은 개고기를 파먹는 꿈 잔치집에서 먹은 음식이나 대접을 받은 뒤 탈이 생겨 병원을 출입하게 될 일이 생길 짐처 까마귀가 죽은 돼지를 파먹는 꿈 후서담아 격으로 좋은 일에 마가키게 된다. 잔치집에 불청객이 먼저 온다. 꽃을 씹어 먹는 꿈 꽃을 씹어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이성과 교제하거나 결혼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꿀을 먹는 꿈 우울한 문제나 괴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꿈 꿩을 죽이거나 먹는 꿈 질병이나 말썽, 손재 등 굳은 일에 부딪히게 된다. 나무에 올라 과일을 따먹는 꿈 취집, 계획, 사업 등의 일을 나타낸다. 날계란을 먹는 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만족하게 된 날고기를 먹는 꿈 누군가 다치거나 위험에 빠짐 남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는 꿈 파트너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어떤 일을 혼자서 해결하게 됨을 암시한다. 남보다 크고 화려한 그릇에 담겨진 음식을 먹는 꿈 직책, 권한 등이 남보다 우위임을 나타낸다. 냉면을 먹는 꿈 시원스러운 일, 고통과 근심 걱정에 해소, 냉대, 방관 등의 일이 각각 발생한다. 노란 과일과 푸른 과일을 몰래 훔쳐 먹는 꿈 제3자를 통해서 혼담이나 계약 등이 이루어짐 누군가가 준 잡채를 먹는 꿈 질병 내지 근심거리가 생겨애로나 뒤에 등 굳은 일에 부딪히게 된다. 누런 금 덩어리를 먹는 꿈 태몸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어려운 과업을 끝까지 이겨내고 이루어낸다. 누렇게 탄 밥을 먹는 꿈 각종 피부질환으로 고생을 하거나 탈모증이 생긴다. 각질병, 나병 등이 발생한다. 눈을 먹는 꿈 연인이 생겨 마음이 흡족해지는 꿈이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로를 받게 되고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따준 과일을 받아 먹는 꿈 다른 사람의 청탁을 받거나 계약, 혼약이 성립됨. 단맛이 나는 과일을 먹는 꿈 꿈 속에서 단맛이 나는 과일을 먹었다면 단과일은 즐거운 경험 또는 성적인 경험을 상징함으로 이 꿈은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암시이다. 달거나 쉰 과일을 먹는 꿈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재물을 예의는다는 꿈 달콤한 빵을 먹는 꿈 위장에 이상이 생기는 꿈, 위장병 닭고기를 통째로 먹는 꿈 닭고기를 통째로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식구 중 누군가 질병에 걸리거나 오한이 생기며 재산을 잃게 된다. 닭이나 오리 등을 잡아먹는 꿈 닭이나 오리 등을 잡아먹는 꿈은 만사각이라며 병자라면 완쾌된다. 대추 먹는 꿈 장처 귀한 자식을 두게 되거나 직장 운이 밝아지게 된다. 더러운 구더기를 먹는 꿈 더러운 구더기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일이 잘 풀려 길이 열린다. 행운이 따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된다. 덜 익은 과일을 윗사람이 따주어 먹는 꿈 퇴아, 제대, 퇴직, 불합격 등에 관한 일이 생긴다. 덜 익은 파인애플을 먹는 꿈 남과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발생한다. 도록룡의 알을 먹는 꿈 지식을 얻거나 창작물을 발표한다. 독버섯을 먹는 꿈 성적 유혹에 빠지거나 어떤 음모나 계략에 휘말려들 위험이 있음 동물의 알과 물고기 알을 날 것으로 먹는 꿈 장질환으로 앓게 되거나 중증 환자가 되어 사망하게 된다. 배지 고기를 씹어 먹는 꿈 좋은 일이 생길 암시의 꿈 배지 갈비를 맛있게 먹는 꿈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 신세를 진다. 질병, 사고, 복통, 우한 등의 불운이 있다. 배지 고기 구워 먹는 꿈 따분하고 답답한 일에 종사하게 된다. 배지 고기를 실컷 먹는 꿈 외행성 질환이나 질병에 걸려 병원 출입이 잦아진다. 복통, 감기, 질병 등이 발생한다. 들에 나가 음식을 먹는 꿈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사업을 하게 되며 외근을 하거나 여행지에서 어떤 청탁을 받게 된다. 딱딱한 빵을 먹는 꿈 생활이 곤궁해지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꿈 딸기를 먹는 꿈 딸기를 먹는 꿈은 건강을 해체 우려가 있는 꿈입니다. 딸기를 땄다면 경제상태가 양상될 것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보통 딸기는 남몰래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떡과 과일을 훔쳐와서 실컷 먹는 꿈 맹독한 유행성 질환에 걸려 혼쭐 난다. 질병, 감기, 위장병, 두통 등이 발생한다. 떡봉 먹는 꿈 재물 또는 일거리가 들어온다는 꿈이다. 떡을 너무 많이 먹는 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흔심하게 되는 꿈 떡을 먹는 꿈 재물이나 그와 관계된 일거리를 받게 된다. 재물을 기쁜 소식을 듣는 등 소화 성취하게 되는 꿈이다. 떡을 여러 사람들과 만들거나 나누어 먹는 꿈 기회도 능력이다. 야심찬 각오를 발휘하라. 일을 빨리 처리하라. 떡을 직접 만들거나 먹는 꿈 평소 소원했던 일이 성취되며 사회에 봉사할 일이 생긴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배피를 만나게 된다. 떡이나 빵을 불에 부어 먹는 꿈 계획했던 일이나 계약한 것이 말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떡이나 빵을 먹는 꿈과 떡을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꿈 집안의 우한이 생길 짐조의 꿈 떨어진 감을 주워 먹는 꿈 다음날 창피당할 일이 있고 소년은 곧 초경을 한다. 떨어진 연실을 주워 먹는 꿈 남에게 무시당할 일이 있다. 떨거나 쓴 맛이 나는 과일을 먹는 꿈 꿈속에서 떨거나 쓴 맛이 나는 과일을 먹었다면 떨거나 쓴 맛이 나는 과일은 괴롭고 고달픈 일을 상징하므로 이러한 일을 겪을 암시이다. 똥을 먹는 꿈 재물이나 이득이 생길 꿈 라면을 먹는 데 라면은 없고 만두만 먹은 꿈 오른동안 시달려왔던 구설수에서 벗어나 오해를 풀게 된 레몬을 빨아 먹는 꿈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일이 생긴다. 마늘을 먹는 꿈 곤란함이 생기는 꿈 만두를 먹는 꿈 구설수가 없어짐 만약 꿈속에서 떡을 직접 만들거나 먹는 꿈을 꾼다면 평소 원했던 일이 성취되며 사회에 봉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함께할 배피를 만날 짐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칫집에 모여 음식물을 먹는 꿈 동청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머리가 흰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꿈 어떤 직무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몇 명의 거인이 밥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는 소리가 무섭게 똑똑히 들리는 꿈 학설 또는 토론석상에서 감논을 박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을 예시한 것이다. 모과를 먹는 꿈 재물을 모으는 꿈 모자와 옷가지를 팔아먹는 꿈 한순간의 실수와 부덕으로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해고된다. 자신의 신별을 먹구름이 낀다. 좌천, 실짓, 사고, 실패 등이 있다. 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는 꿈 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는 꿈을 꾸게 되면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 가게 될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집사의 구원